1. 2. 5. 5. 5. 5. 5. 5. 5. 5. 5. 6. 5. 5. 얘네 원래 할머니같은 말 잘 써, 그러니까 신경쓰지마. 야 그냥 없다고 쳐. 내가 깡패냐? 준 걸 뺄게. 주더라 걔가, 새로 사서. 넌 촬영한 날 왜 와 여긴. 이 무거운 걸 사가지고. 아프고 지랄이야. 이런 양 바빠 죽겠는데.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오늘 여기서 맞장을 한번 뜨고 이기는 사람이 복수 갖는 걸로 하자. 가져 그냥. 복수가 너 준 돈이잖아. 내가 오늘은 네 집까지 못 가. 이렇게 말을 잘 들어야 이쁘지? 많이 아파 머리? 그래 만난다. 어쩔래. 내가 너 보러 왔냐? 반찬나르러 왔지. 이게 정말 미쳤나? 새로운 데 가서 다시 새 역사를 쓰자. 나 딴 데서는 똑같거든. 예전에 너 만날 때랑. 근데. 오늘 네 앞에서는 되게 달라보인다. 내가. 여기 이렇게 서 있으니까. 저 사람들 숨소리까지 들려. 뜬양이 아니야. Tag 1-2 간니estre. 나는 환찜이 안 된다고 Straight. 그래서 끝에 다시place La vidahaba 늦어. 나 마사지 있습니다. ẩn 이거에 시켰나. 그래서 오늘의 이 도 Aussies에게GB объясн advisor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